그 이후부터는 사실 제가 시도도 안 했고 훈련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좀 개선하는 것도 사실 조금 문제인 것 같고 고민인 것 같고. 엄마 집 끝내 못 가고? 그러니까 지치셨네. 실게임 하나 보고. 하느라. 럭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컸어요. 그 정도로 싫어하는 표정을 보니까 그냥 제 욕심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럭키한테 많이 미안했어요. 천천히. 럭키. 이거 줄게. 럭키. 럭키. 멋있는 거 맛있는 거. 매일매일 먹어도 안 들려요. 럭키. 럭키. 멋있는 거 맛있는 거. 매일매일 먹어도 행복해요. 달고 짜고 매운 거. 또 고수하고 상큼한 게. 럭키. 간식 대신 사료를 주는데 산책 나갈 때나 콜백 훈련할 때. 고를 때 이제 간식 대신 보상을 주기 위해서 근데 사료 한 알 두 알씩 주고 있어요. 사실 제가 봤을 때 맛이나 양이나 이런 것보다 일단 그냥 먹는 거 자체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 조금 조금씩 주면서 행복감을 차라리 더 많이 갖게끔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다이어트 하니까. 적은 양으로 횟수를 늘려서. 고등학교 한 장면이가는 나 소개. 조금씩 감자들이. 참, собственно. 아 answer 여러분 앞에 담아볼게요. Ric circuit собой Ein environmentally 그럼요? 아, 너가 신경 교환 자세상. 아, 너가 바 capacitance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